중앙차 신기한 것 같아요. 맨날 영화에서 나오던 거. 그래? 게임에서 발대? 맞아 게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어디 가는 중이세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왔을까? 그냥 먹으러 가요, 밥. 뭐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요. 지금 조금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닭이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이거 눈 아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는 사실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였어요. 이 후광 보이시죠? 저희가 가려던 스테이크 집이 예약이 빡쳤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희가 목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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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는 이거를 조금 덜어. 드디어 가면은 스테이크에서 저녁을 촬영할 수 있는 중 근데 맛있어 아 말아 놀게 먹을 때 말아 놀게 우리는 멜로디 거리에 왔습니다 멜로디 거리? 멜로디 거리? 멜로디 멜로디 여기는 베벌리 힐 오랫동안 이런 릴로그를 안찍다 보니까 뭔가 다른사람이 찍어주는게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아 그래? 굉장히 뭔가 부끄럽다고 해서나 왜? 몰라 이렇게 혼자 찍는게 훨씬 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거 같긴 한데 아 그래?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누가 찍어주는거? 어 사진 찍으실래요? 찍으세요 찍으셔야 합니다 저기 가서 서 보세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사진으로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잖아 근데 난 머리도 기억해가지고 근데 기억 못하시잖아요 화면 되지 그만큼 보면 되지 2일 전에 간 것도 기억 못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기억 못했잖아요 유치에 뭐 간 건 기억이 안나고 그냥 뭐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지 예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오 빠이 다행히 다시 에이, 오스앤젤리스 오스앤젤리스에 왔습니다 에이 오사히 이제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나무부터가 일단 다른데? 책임새가 많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솔직히 한국이랑 어 솔직히 실감 안 납니다 아직 실감 왔나요? 뭔가 미국에 왔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좀 햄버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햄버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LA 구경하는데 어때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신기하나? 그럼 대전도 신기하시겠네요? 대전을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네 많아요 아니 아파트 같은 거 맞죠? 여기 아까만 보면 주택지밖에 없어서 너가 인기 추워해요 추워한다 너 축구 못하잖아 너 축구 못하잖아 너보다 잘해 뭔 소리야? 너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어? 네 그래서 너보다 잘해 근데 뭔가 버스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한국이 기아 버스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지하철 타는데도 나는? 나는 L.A.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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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 베이비 L.A. L.A. 어디서 음악이 나왔어요? 안녕 여러분 저희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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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일이었죠? 몇 시간이요 몇 시간이요 뉴욕 인사해 안녕 안녕 근데 이 카메라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 뭔가 들고 다니기 살짝 좀 좀 오늘이 10월 4일인데 지웅이 생일이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래 나와서 지웅이 생일 선물을 사려고 나왔댑니다 와 타임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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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에 지웅이가 귀걸이를 사야 된다고 계속 말했었어요 어떤 브랜드 귀걸이를 사고 싶은지 정확히 언급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천재마냥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그 가게를 가서 이제 귀걸이를 사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끝 차야될 것 같아요 오늘 안 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뉴욕 와서 첫 이제 외출이에요 저희가 원래 L.A에서 지웅이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지웅이가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았나봐요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뭔가 아 이거 살까 말까 하고 아쉬워서 나가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가지고 저희가 걔가 원하는 걸 사줄 수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어차피 더 사가지고 그리고 계속 사고 싶은 걸 들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지웅이한테 가서 말했거든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아 나 그냥 네 생일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하라고 사줄 테니까 했는데도 자기가 다 샀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가 그냥 다 샀어 내가 봤어요 얘가 너무 신났어 나 지금 까맣고 근데 솔직히 너무 재밌긴 했어 맞아 끝났어요 맞아요 그죠? 제가 뉴욕을 처음 와본 건 아닌데 근데 되게 지금 토론토 같아요 그냥 뭔가 집에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솔직히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캐나다인데 그치 인터넷 네 다음엔 꼭 멤버들이랑 캐나다 갈 수 있도록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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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참 좋구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못 뵙던 미국에 있는 피스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맞아요 되게 기대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다다라라라다 지웅이 형 생일 선물 사주러 왔어요 지웅이 형 생일 선물 사주러 왔어요 지웅이 형 생일 선물 사주러 왔어요 미션 완료 성공적인 쇼핑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잘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지웅이 형 오 잘생겼어요 오 잘생겼어요 2 2 땡 오케이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욕거리에 있습니다 뉴욕거리를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뉴욕 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뉴욕 뉴욕 저희가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저희 머리가 알록달록하고 동양인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여기 뉴욕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K-POP이냐고 K-POP 보이그룹이냐고 K-POP이 많이 이 전세계에 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뉴욕이든 LA이든 많이 본 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요즘 장난감이래요 아 그래? 뭐 하는거죠 저게? 저게 그냥 누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폭폭 소리 나면서? 저는 저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된 건가 봐요 벌써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카메라까지 들고 있으니까 정말 시선 찍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뉴욕이든 LA이든 살짝 그냥 지나가다가 눈 맞으면 헬로우 확실히 LA보다는 조금 구름이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흐린 날이 더 많아요 맑은 날보다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구름이 많이 껴있고 그저께 비 왔거든요 날씨도 조금 싸랑합니다 맞아요 후우 왜 그래? 왜 그래? 비둘기 때가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역시 미국 비둘기나 한국 비둘기나 호전적이다 애들이 겁이 없어요 맞아요 나 때는 나 때는 비둘기들이 그냥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친구 먹을려요 저희랑 그리고 저는 솔직히 뉴욕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잠을 많이 자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 난 여기서만 더 많이 자 8시간은 그래도 채우는 거 같아요 잠자는 걸 꼭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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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달래요 연희야 이름이 뭐야? 아니요 뭐야 강 이름이 뭐야? 강강 연희야 한강이야 자유의 여... 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영어로 소개해주세요 영어로 소개해주세요 The Statue of Liberty 저기구나 근데 저... 이런 걸로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세계에 돌아가는 거 그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걸로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 맞아요 저번에 태호가 바다 낚시하고 싶다 해서 태호 때문에 바다 낚시를 갔는데 멀미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쓰러져버리고 저만 17마리 잡았습니다 낚시 꽝입니다 전 멀미가 심해요 뭐든지 삐졌습니다 낚시 안 와 이제 낚시 안 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관진받고 싶은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맞습니다 난 관심... 괜찮아 I'm okay 여신의 자유상 Statue of Liberty 나와 지금 여기 어 나와 다 광각이라서 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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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의겨먹는 것 같아 저거 아니야? 저 노란색?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음 맞습니다 이거 사실 뉴욕키거든요 아셨나요? 네 뉴욕키예요 뉴욕커는 TV에서 항상 외로워야 해요. 아, 항상 외로워야 해요? 항상 외로움을 하지만 절대 누군가에 갈망하면 안 돼요. 그 외로움을 살짝 즐기는 거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계신데요? 친미 학교에서 잇디를 빠가. 언제까지나 뉴욕커는 거리를 둬야 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힘들어해야 해요. 비즈니스맨 같은 거죠.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이라면 친해졌어요. 서울에서 미국 거거든요. 그렇죠? 아, 뉴욕커기는 통하는 건가요? 오늘 똑같은 반지 깠어요. 아, 그러네요. 어, 진짜네? 왜냐면 제가 이거 골랐거든요. 아, 저도 이거 골랐는데 왜 따라 하시죠? 제가 먼저 옷 다 갈아입었는데요? 아, 이거 또 옷 제가 먼저 갈아입었는데요? 친구가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늘 옷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브로콜리요.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초록색깔 아닌가요? 뉴 브로콜리. 아, 뉴 컬러예요? 저는 이 뉴 컬러, 외로운 남자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살짝 추운 남자. 사실 지금 좀 더워요. 살짝 이러고 다녀야 돼, 계속. 못 다녀야 돼. 신발은요? 신발은 좀 그냥 가볍게 운동화 같지만 뭔가 신경을 썼다. 이렇게. 그리고 목걸이도 가볍게. 아이스. 뵙겠습니다. 더워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이. 갈맹기랑 인사했습니다. 너 갈맹기랑 소통할 수 있어? 응. 지절하겠는데? 왜? 너무 차 흔들려. 그니까. 근데 나도 멀미해. 멀미해? 네. 머리 길고 그렇게 잘 담아서 멀미를 왜 해? 나 다 이틀 못한다던데? 나 나이가 될수록 더 힘들어. 안 돼. 이거 되게 물고기처럼 나오는데? 야 진짜 망조가 될 만한데? 네. 이제 타러 들어갑니다. 저는 멀미 안에서 상관이 없는데 멤버들이 좀 멀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일단 비누 냄새가 나고요. 카메라 제가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발비를 딱히 하지 않아서. 뭘 하십니까? 지금이요? 네. 몰라. 아직까지는 아닌데. 쓰러지겠어? 좀 멈추겠지. 아! 지금이 방붙겼대요. 어? 죄송합니다. okay, I'm little mermaid. 하하! 여기 이고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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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비둘기가 몇 마리 있나? 이런 것도 아실까? 200년 전에 이 강에 도고래도 있었어요 도고래 도고래 아니고 도고래가 물께도 있었답니다 너 진짜 멋있다 미지의 곳을 바라봐 줘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것 자유롭습니다 굉장하네요 워호호호 한마디 한마디 bridge 방금 타기 전엔 되게 이쁘고 멀쩡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guardiansppe всп요강으로 말해 anten一個 바람을 느끼고 있어 젠타 형이 되게 고급스러운 가마지처럼 되어있어 이제 지웅씨가 느끼고 있어요 지웅이가 저를 잡아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유여신을 가봤는데 근데 뭐 주말이라서 뭐.. 뭐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가깝게 못 봤어요 오늘도 주말인데 왜 저렇게 볼 수 있지? 그때랑 지금이라 살짝 뷰틱이 달라졌나? 이러다가 설마 뒤로 떨어지면 재밌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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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던 애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자유여신상이 되었대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자유여신상이 되었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지금 이상태라서 포기했어요 머리를 살짝 고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립니다 여기 선장님이랑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멤버들이 멀매를 좀 해서 노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 설명해주신 선생님이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시원했어 와 여기 뉴욕 강아지들은 관심이 없어 우리한테 아 진짜 관심이 없어 한국에서는 말이죠 강아지들이 저를 보면 막 인사하고 냄새 맡고 하는데 여기 친구들은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무념무상입니다 지금 어디 가요? 이거 봐요 여기도 강아지 있거든요 안녕 이거 봐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바람쥐 바람쥐 뒤에 있잖아 이렇게 큰 거 말고 아 네잇클러버다 뭐? 네잇클러버 세입인데 알았지? 이 중 있을걸? 찾아봐 아 네잇클러버? 찾을 수 있을까? 네잇클러버랑 여러분 근데 네잇클러버 뭔지 아세요? 도전 변이입니다 뭐?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찾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찾고 있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누나가 항상 내 입 보고 찾고 왔었어 되게 잘 찾았어 그럼 너네 누나 펜고 다녀? 방금 정수비가 본인 입을 정수비가 지금 본인 입을 지금 가르쳐주면서 와 진짜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라잇가 이게 나올 수 있지? 아니요 이거는 대박이다 재미없을 거 알고 일부러 한 거죠 내 입클러버? 이거는 재미없을 거 알고 그냥 일부러 이건 네 입클러버 웃겼죠? 스태프 놀이셨다 그렇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와 얘들아 크레임스 먹을래? 응 우와 청설모 우와 청설모다 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가까이 하지마 가까이 하지마 기다려봐 기다려 오 온다 왜? 진짜 오네? 우와 왜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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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웅이 형이다 지웅이 형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얘가 만지지마 만지지마 와 근데 얘네 진짜 사람 안 무서워한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해 어 미안 아무.. 아무것도 없으세요 뭐?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얘네 아이스크림 먹을래? 크레페 먹을래? 뭐 할래? 뭐 할래? 너희들이 캐시를 먹어요? 너희들은 캐시를 먹어요? 너희들은 캐시를 먹어요? 네 얘들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있는데 괜찮겠어? 뭐 하나 먹는 것 정도 괜찮지? 달달한 거 뭐? 나는 달달한 거? 나? 나 그냥 정해 내가 살게 내가 살 테니까 오 расскаж種 рут다 와! 카메라 우띵 분ires 애교 안 Sage Like 3 els Privé 그리고 enjoy yor 그래서 이 쪽 랩랩 저러 섹스 청소부가 이렇게 와서 냄새만 맡고 아무것도 안 주니 그냥 도망갔어요 아직 안 갔나봐요 이리 가봐요 우주야! 장관이다! 장관이야! 뛰어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청소리로 파티다야 한국에서 왔어요 뭐 왜 나도 신기하지 뭔가? 형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난 본 적 많지? 안녕! 안녕! 오! 봐봐! 유타! 야 이거 봐봐! 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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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friends 받아라! 뭐 보내? 바나나! 바나나! 초콜릿! 초콜릿? Thank you! Oh my god guys it's actually raining hard 빨리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 얘 친구인가 봐! 우와! 좋아! 같이 다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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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통을 판다 갔네? 어? 얘 우선 부러졌어! 초콜릿! 초콜릿!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네! 초콜릿!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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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